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리포트 디자인 파일과 데이터 소스 연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의 내비게이터 뷰에 보면 My Reports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디자인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퍼스펙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파일을 작 cylindersorious 이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샘플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